해외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c 이한중 안녕하세요 저는 김선미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선미씨도 또 오늘 보니까 반갑고요 네 선미씨 지난 한주 동안 뭐 어 좀 좋은 일 별일 뭐 없으셨어요? 아 정말 매일매일 특별한 날인데요 네 정말 멋진 인연을 만났습니다 아 인연이요? 네 10년 전에 제가 정말 친했던 친구요 지금부터 친하고 있는데요 얼마전 친구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요 그 친구가 똑같은 나의 친구 모습인 거예요 아 그러셨어요? 엄청난 인연이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말이죠 매주 저희하고 같이 이렇게 만나는 것도요 참 좋은 인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마도 참 좋은 인연인 것 같이 생각이 들죠? 맞죠 네네 이번에는요 이렇게 멋진 인연 끈끈한 인연을 닮은 노래 한 곡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강승희씨가 노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끈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은요 이렇게 punt이 보여드릴까요? 네 여러분은요 이렇게 foi, 저의 손대는 여러분이 runner 과정을 받아를 받는다 이 일처리니깐 내가 내가 내 눈에 나의 시원한 내 눈에 내 눈에 내 눈에 내 눈에 넌 하지 않아 넌 넌 넌 넌 넌 넌 너 넌 넌 넌 넌 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널 가야 널 가야 널 가야 널 가야 도전처럼 오는 가르쳐줄 수 없지 언제나 내 감정을 지켜줘 당신의 별론가 내 내 내 당신이 생활을 버리기 숨어 우리 살아 온 생활을 너무 하지 않아 널 사랑의 몸을 널 널 가야 우리 우리 힘이 널 가야 나 우리 저희가 사막 내 우리 우리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